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문석 오늘은 가수 손태진씨가 되겠습니다. 손태진씨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트로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 서서히 우리나라 가요계에 손태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팬텀싱어에서도 우승하고 불타는 트로트에서도 우승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몇 년간의 1년 후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혼이니까 어울리는 여자는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이 좋을까 이런 것부터 결혼 시기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진씨가 무진년 임술월 무신일 이런 3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토기운이 4개나 되거든요. 지금 3주가 6글자인데 그중에서 4글자가 노란색 토기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4주를 보실 때에는요. 내가 토기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10년대운이나 1년운에서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손태진씨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56세서부터 65세까지 무진대운의 위아래로 노란색만 들어오잖아요. 내가 지금 노란색이 많은데 대운에서 또 노란색이 나오면 안 좋은 거겠죠. 반면에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여기 녹색으로 된 거, 화기운은 빨간색으로 된 걸 말하는데 여기에 녹색과 빨간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6세서부터 55세까지 20년간 녹색과 빨간색만 들어오거든요. 손태진씨에게 가장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운의 흐름이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이 2020년도 경자년하고 2022년도에 우승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운을 보면 2020년도가 경자년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가 이민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노란색 토기운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토기운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운은 좀 따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겁 강하고 목화가 없는 사주, 개사일주, 여성추첨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이제 사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운 말이니까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태진씨의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무가 바로 본인을 나타냅니다. 손태진씨 사주에서 연은 조부모, 월은 부모, 일지는 배우자, 시주는 자식 이렇고요. 이 무토가 본인을 나타내니까 무토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손태진씨처럼 이렇게 무토일간 입장에서 똑같은 토기운이 전체 4개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매우 센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직장생활에는 잘 안 맞습니다. 게다가 녹색으로 된 것과 빨간색으로 된 게 없잖아요. 녹색으로 된 것은 관성운이라고 해서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성운은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손태진씨는 어차피 직장운도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좋겠죠. 직장생활에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수라는 직업도 하나의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손태진씨에게는 직장생활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수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태진씨가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떤 여자가 어울리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된 것이 여자를 나타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토기운이 극한은 게 수기운인데 극한다는 건 제어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어하는 대상이 여자란 말이에요.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수기운이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에 보시면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일련운을 보더라도 운의 흐름이 36세서부터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손태진씨는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잖아요. 녹색하고 빨간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하고 빨간색이 좀 강한 여성 이런 분들이 낫고 저는 개사일주를 추천합니다. 개사일주가 성격도 좀 밝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깊은 그런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일주와 청간지지가 다 합이 되거든요. 무게합, 사신합 이러면서 사주에서 합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궁합을 볼 때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보면 올해가 갑진년이고요. 내년부터 을사년, 병원연, 정매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2028년, 41살이 됐을 때죠. 이때가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무신일주인데 무신년이거든요. 이것은 좋은 애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40세까지는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훈년도 아주 좋죠. 나에게 없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오는 내년이나 훈년도 결혼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길게 봤을 때 당장 내년 1년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길게 봤을 때는 이 10년 대운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작년서부터 병인 대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46세에서부터 정묘라는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20년간이 손태진 씨에게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다는 말은 나에게 없는 빨간색하고 녹색 운이 들어오니까 없는 운이 들어올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성운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이성운. 왜냐하면 이 노란색 토기운이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자존심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녹색으로 된 목기운이 없는데요. 이것이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제어하는 게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직장운도 되지만 자식운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손태진 씨에게는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식운이 약한 사람들은 결혼운에 있어서 불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운이 괜찮게 들어오는 내년하고 훈년 38세, 39세 이때에 꼭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태진 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